호남고속도로 여기는 호남고속도로 시속 70km로 달리는 2차선입니다 이 호남고속도로는 4차선인 서울부산간 고속도로와 그 운행방법이 달라 운전하시는 분은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호남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상에 흰 점선이 그어진 곳에서는 양쪽 주행차가 모두 앞지르기를 할 수 있지만은 방색선이 그어진 곳에서는 양쪽 자가 모두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흰 점선과 방색선이 나란히 그어진 곳에서는 흰 점선이 그어진 쪽에서만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데 앞지를 때는 상대편 차량과의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호남고속도로에는 통행요금을 받지 않습니다마는 출입구 영업소에서 무료 통행권을 받도록 하되 나갈 때는 반드시 이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값진 고속도로를 오래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연도 주민 여러분의 세심한 주의와 협조가 따라야 할 줄 압니다 멘트